배우 이정재가 유퀴즈에 출연한다. 16일 뉴스 1에 따르면 이정재는 이달말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이하 유퀴즈 녹화에 참여한다. 20년 넘게 톱스타로 사랑받은 이정재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소감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내년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크리틱스 어워즈를 앞둔 시점에서 이정재의 출연은 더욱 기대감을 높였다. 특히 이정재와 유퀴즈 mc 유재석은 군대 동기로 알려져 또 다른 케미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. 이정재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재석과 같이 공부한 군대 동기다. 전우다라고 밝힌 바 있다. 당시 그는 우리가 문화선전 때 준비도 하고 실제 예약 부대 공연도 같이 다녔다며 그 친구 유재석과 기획, 대본, 연출, 출연을 했다. 마지막에 휴가증까지 다 전달했다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유재석이 크게 될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쏘윤. 류의 터프포스트. 케이앗.